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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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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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엄마, 이거 맛있게 먹어. 상어? 응, 싸먹고 있네. 상어같은 거 같아. 대지나비가 낚시로... 낚시로 한... 대지나비가 낚시로 왔어요. 대지나비가 낚시로 왔어요. 대지나비가 낚시로 왔어요. 상어 어디 있지, 상어? 상어? 얘 상어 아니야, 그거? 상어 어디 있지, 엄마? 여기는 민물이라서 상어 갖고 있잖아. 상어는 바다에 살아, 바다에 살아. 여기는 민물. 이게 폭풍이 배가 통풍하고. 이게 배가 통풍하고. 상어는 짠물에서 살아, 바닷물. 낚시에서 좀 쁘고 자고 있는 거고. 짠물이 뭐야? 바닷물. 바닷물 주는 맛. 연사 아시죠? 그냥 짠지? 상어 주라, 뭐 들어가지고. 우리 여기 상품이 있다. 너무 좋아. 저기! 여기 옆에, 붙어. 우와. 오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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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진 한장 찍어주시잖아요 손이 있잖아 동그릇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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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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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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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등학생회복지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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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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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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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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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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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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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